둘, 셋! Hola! Somos la rosa! 저희가 에피소드 2로 돌아왔습니다! 이 박스가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과연 뭘까요? 안대도 있어요? 안대도 있고 여기 물음표도 있고 확실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일명 What's in the box? What's in the box? 이게 제작진 여러분이 여기에 재미있는 것들을 넣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위에 중에 한 명이 안대를 끼고 그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서 뭔지 알아맞히는 게임이거든요 개인당 두 번씩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딱 한 번 거기서 틀리면 벌칙이 있다는 거 거짓말 탐지기로 제가 난감한 질문을 할 거예요 그걸 안 걸리려면 필사적으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바로 게임을 시작해볼까 하는데 저는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는 매도 첫 번째로 맞는다고 첫 번째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남은 세 번째 자리 네 1번, 2번, 3번, 4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번 누구죠?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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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나요? 안보입니다 보이나요? 밑으로 보이나요? 진짜 안보입니다 에이 진짜로요? 어? 이거 뭐지? 하지마 근데 이게 처음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? 와아 이거는 팔을 걷어주세요 팔을 걷어주시고요 네 뭐 묻으니까 뭐 묻는 거 없지? 오케이 어? 이게 눈 가리니까 뭔가 다 무섭네 뭔가 지금 하지마 오 움직인 거 같은데 아닌가? 오예 이빨이야 아닌가? 이빨이 있어? 이빨이 보여? 우리 안보이는데? 땡 선 올려주시고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오케이 말하면 되나요? 네 정답을 불러주세요 미키 마우스 머리띠 저 확인의 시간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네 자 과연 아 미키 마우스 머리띠? 아 깜짝이야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 뭐야? 거미 인형 거미 인형 아무리 조금만 만져봤다고 한데 이게 미키 마우스 머리띠로 보이나요? 아 부를 것 같다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 한 번에 그냥 오오오 뭐야 털 많다니까 움직이는 움직여 물어 물진 않아 이거야? 소울파이 이거야? 이거야? 뭐가 묻어나오는데 자 많이 만져보셨으니까 시간 한 번 더 줄게요 5초 동안 5 4 3 3 2 1 땡 올려주시고요 자 지금 빨리 대답해주세요 알았어 하나 둘 셋 딸기가 들어.. 그 딸기잼 들어간 도넛? 확인해 보시죠 당장 본인 눈으로 확인해 아 퀸이야 아 뭐야 털이 많길래 이렇게 어려워? 아 진짜 어려워 진짜? 아니 네가 할 것 같지 진짜 못해 내가 장담할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? 나 형이 무길 줄은 몰랐어 아니 아 왜 저걸 못 맞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막상 가리고 만지잖아요 아 진짜 1도 모르겠어 진짜로? 그래서 나 처음에 만졌을 때 털이 약간 있어가지고 퍽퍽했는데 털 움직이나 했었다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좀 주물러 봤지 그래서 도넛 같은 느낌인 거야 아 주물려고 그래서 내가 부셨어 나름 추리를 했네 그렇지 부셨어 근데 거기서 주스가 나오대 주스 아 딸기잼이다 근데 너네 빨갛다고 그랬잖아 피난다고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은 무조건 딸기 도넛 아 알겠습니다 우성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 힌트 힌트를 알았다는 거는 네 주위사람이 말하는 건 들으면 안 돼 와 이거 진짜 1도 안 보이는구나 물체가 들어옵니다 오 예스 아 뭔가가 왔어요 이거 아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조심해 만져야겠다 자 물건이 들어왔고요 물체든 물건이든 뭐든 여기거든요 네 들어 갑니다 에이 에이 위험한 거 빼셨네 바로 맞출 수 있네 아 바로 맞출 수 있지 오 진짜요? 진짜 바로 갑니다 그러면 꽃이요 장미 장미 꽃 생화 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우와 이거 따다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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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정답 인정 일단 재영 친구는 안전빵으로 하나를 맞췄습니다 아 이건 아 쉽다 너무 쉽다 아 저 바닷가에서 이거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여기까지 나는 저거 했으면 나 진짜 기겁했다 근데 이거 만지는 순간 기겁하잖아 만지는 순간 기겁하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 재영이가 좋아하는 거야 손을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갑니다 고! 이게 뭔데? 난 봐도 모르겠네 아 잠깐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살아있는 거 같아 약간 291랑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? 좀 아닌데 안 살았는데 껍질 안으로 들어갔네 껍질 안으로 야 거기 거기에 또 들어갔어 야 거기 말고 좀 옆으로 옆으로 어 나간다 나간다 좀 더 옆으로 에이 네 손 물렸는데 좀 더 옆으로 어 어 됐어 아 뭐야 이거 아니잖아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 어 4 4 3 1 놓아주시고요 손 올릴게요 바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3 2 1 아보카도? 아보카도? 잠깐만 야 무슨 색인데 야 잠깐만 무슨 색인데 아보카도 야 잠깐만 맞아? 이거 어떻게 맞죠? 쉽네 이거 어떻게 맞죠? 별 거 아니네 이거 쉽네 두 번째 친구까지 하니까 우석이가 못 했던 거 두 개 다 맞췄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요?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려요 앉아주세요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자 안 돼 원하는 위치에 놔주세요 네네 레츠고 제일 무서운 걸로 가져와주세요 야 설마 아 나 야 나 움직이는 거 매일 안 좋아한단 말이야 진짜? 아 야 잠깐만 움직이 자 자 자 스탠드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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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야 이거 너무 무서워? 발을 걷고 야 너 운순하네 생각보다 그러게 안되네 형지 이거 뭐야 형지 이빨 만졌어 야 더우 어 야 잠깐만요 5 4 여기까지 아 너무 많았지 너무 많았지 너무 많았지 여기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진짜 늘 살아있다겠다 애가 진짜 움직일 거 같아서 무서웠거든 움직였어? 그 이빨 달린 이빨 누르면 톡 하는 상어예 아 잠깐만 악어예 벗어내세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야 아 이거 이빨을 눌러야지 아 이거 이거 눌러야 돼 아 이거 맞네 다행이다 내가 이거 알고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 근데 쉽지 아 오성이가 못하는 거래 아 그래?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아니다 어? 소리가 났는데 야 근데 에이 그래 니가 아 괜찮아 말해주지 말자 니가 만져봐 그래 아무 말 없이 가본다 오케이 확실한 거는 이번엔 진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맞다 이거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잘 손잡고 아 후광 이용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단 조금 더 왼쪽 조금 더 왼쪽 장담을 말해주세요. 강아지풀! 강아지풀 확실합니까? 네! 확실합니다! 한 번? 오 뭐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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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강아지풀인 줄 알았어? 말린 거 나도 강아지풀 강아지풀 중간으로 오시죠? 네 중간으로 들어오시고요. 아 이거 아 이거 하나 오케이 으흠 나 되게 떨린다 이거 아 얘는 이미 맞지? 오 이거 뭐지? 우와 이거 뭐지? 이게 마지막이요. 아니 바다 냄새 생선 냄새 근데 이거 뭐야? 하하하하 비린내 조심해 조심해 천천히 들어가 어딨어? 거기! 아 거기 있다! 하하하하 그게 뭐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뭘 사는데? 하하하하 아 왜 이래? 하하하하 야 이제야 사는 게 좀 나왔구나 하하하하 아 이거 움직이잖아 어디서 왕탈이야? 하하하하 아 이러면 안 되지! 하하하하 어 뭐야?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무서워 들어! 아니야 들어 들어 땡 내려 드시죠 드시죠 약간 그 장어? 하하하하 사이즈는 몇 센치? 하하하하 장어 알겠습니다. 장어라고 말씀하셨고요. 몇 센치예요 몇 센치? 눈으로 진짜 확인해주세요. 장어가 맞는지? 이게 뭐야? 하하하하 염장 미역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미역! 하하하하 미역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? 야! 어 나 이거 아니 이거 좋아 다른 점 있어야지 어 나 좋아 이거 두꺼비 만진 느낌이었어 드디어 야 그래 이렇게 나올 줄은 됐어야지 나한테 이거 솔직히 나올 줄 알았어 움직여? 아 말 안 할래 어 말하지 말자 자 이제부터 말 안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떨리는 거 무서워 이거 뭐야? 아 이거 뭐야 안 움직이네 그래? 확실해? 아 이건 내가 예상했던 거다 뭔데? 이거 뭔지 알아 알았어 이제 그만 네 그만 그만 이거 바로 말해도 되나요? 네 바로 말하세요 이거 장난감 대비 자 그러면 자 안디를 벗겨주세요 확인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그렇게만 합니다 아 네 뭐야? 에이 맞네 맞네 형은 있었어 색깔도 달랐어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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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앞에 딱 준비되어 있네요 이 최첨단 기계가 이제 형들의 진실과 거짓을 파헤쳐줄 겁니다 형들의 진실과 거짓을 파헤쳐줄 겁니다 그 제가 질문을 이제 자니TV 제작진분들이 해주나요? 알겠습니다 더 로즈에서 솔직히 내가 비주얼 담당이라고 생각한다 아 비주얼이죠 저는 비주얼입니다 진실일 거 같은데 나는 최근에 야동을 봤어! NO! 골려라! 골려라! 야동 안 봤습니다. 골려라!x2 찌릿! 나 안 봤어! 이게 똑똑하네. 뗄 때까지 울리네. 와.. 아 이게.. 그 사람이 남잔네! 그럼! 와우! 저희 에피소드 2에서는 이제 조그마한 게임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한 게임을 해봤는데 그 What's in the Box? 그 게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약간 저희들이 다 처음 해보는 게임이었죠 맞아요 벌칙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아 즐거운 시간 덕분에 감사하고요 저희 이렇게 게임 재밌게 해봤으니까 이제 3부에서는 이제 에피소드 3에서는 저희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3부에서 봐요! Ciao! Ciao!